이거 지는거는 말도안돼 그냥 이거 지면 은퇴해야돼 은퇴 경기야 이거 지면은 지면은 진짜 방송꺼 그냥 은퇴하겠습니다 뭐야 이런거는 무제껀 미드 달려줘야돼 우리팀이 솔킬을 따이든 따이든 미드는 무제껀 달려줘야돼 이거는 먹기살짝좋게 대포는 내가 맛있게 왜 블루가 없는거같은 느낌이 들지 아이번이에요 선생님 아이번인거 나도알아 나가 누가 아이번인거 모른사람 어 어 그거 못다 못다 너 그 저기 점멸 아니 저기 뭐야 엉덩이 빠졌으면은 아 그냥 집가면 에라이 씨발라마 컷!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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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너무 올리워하고 제가 말했죠 솔킬 딴 라인 무제껀 그냥 가는거야 어 그거 좀 위험하지 않나 왜 굳이 그런 상태를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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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510 510 510 뭐야 저 탈론이 레드 먹으러 가는거 같은데 아이고 이씨 뭐야 뭐야 뭐하는거야 아 그렇지 아 뭔가 좀 아 큐를 뭐하냐고 뭐하냐고 땡기는게 아니라 쳐받고 있는거지 상식적으로 자야 라칸이 이즈 상대로 어떻게 땡겨요 땡기면 당한거지 뭐 노틸은 뭐 심심하면 미드 기어 올라오는데 음? 노플이랬지 힐 쉴드 주기전에 쉴드 주기전에 그렇지 컷! 보탑 골드 보탑 골드 좀 먹어볼까 우리도 즐길 자격이 있어 아 이거 때려 지 혼자 처먹을라고 절대 그렇게 음 뭐야 이거 어 어 정글에 들어왔으니까 마나가 차겠지 음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케이 풀 뺐다 이 정도면은 풀 뺐으니까 훌륭해 훌륭해 너무 훌륭해 아 아 아 아 씨 씨 훌륭하고 탈론이 이 뭐 커가지고 좀 그게 안되네 이게 땡겨져 어 아니 우리 자야 라카는 뭐 종이비행기야 뭐야 이거 어 그래 자 그냥 선생님 방송설정 오류난거 같은데요 화면이 계속 희색입니다 옷이 날 지목하네 그럼 나는 라디를 시목하겠습니다 음 그 덜 떨어진 탈론 몇번 잡았다고 그 잘했다 넌 너는 잘한척 하지마라 이 노틸 노틸 올라올때 라칸이 왔다 그럼 아이버는 이미 그냥 걸레짝이 돼버린거야 당겨져 있는데 어떻게 가냐 당겨진게 아니고 당김 당한거겠지 음 뭐 뭔소리야 반사 서포트 차이 극혐 극심 서포트 차이 극심 네 솔직히 르블랑한테 물어볼까 정글하고 서포트 교환권 있으면 어떤거 쓸거에요 정글 서포트 교환권 1회 사용 가능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 누구누구 교환함 솔직히 말해봐 어 너한테는 안 물어봄 르블랑 르블랑 르블랑이 대답해 주세요 이런거 몇번 잡았다고 뭐 잘한척 하지마라 나도 잡는다 그냥 벌레 몇마리 그냥 지나가다 잡았다고 어? 저 덜 떨어진 탈론 라인전 솔킬 두번 땄다고 자기가 뭐 지금 잘한줄을 응? 아니 바텀 라인전 밀렸으면서 뭔 말이 많은지 랄론님 티문이 없으시네요 그말이 듣고싶었어 그말이 그말이 듣고싶었어 진짜 눈물날거 같애 티문이 없어 티문이 뭐야 드롤픽인데 이거 공승 제발 시발 다치나 제발 저 Pain 아아아앜앎앜앜앜 releases 아아아앜앜앜앜앜앜앜이 다 잘 안되는데 고맙습니다 infr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콘샐러드 같은 소리야 아니 뭐 언제쩌 콘샐러드 어 이거 내가 잡을 것 같은데 컷! 제발 컷 제발! 대포! 병신새끼야! 왜 안쳐! 지.. 질 수도 있나 이거? 아니야 이상한 재수 없는 생각하지마 절대 안.. 절대 안 지지! 아니! 저 가는 중 어? 어? 리셋 리셋 아 기다려봐 티모.. 딸 이거 리셋 좀 시켜가지고 그럼 진짜.. 아 뭐..뭐지 이게? 으아아아 아주.. 아니 미니언 미친새끼들아 아니 아니 미니언이 정신이 나갔나봐 아아 아니 어떻게 그거를 씨.. 기를 런벌 한두판 한거 아니죠 너무 훌륭하다 아 우리팀 진짜 빚고 있었어 그래도 니들이 사람이면 이거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경기 아니겠냐 또 왜 개 지랄한거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올라와서 천천히 얘기를 좀 해볼까 이제 다음에 하자 미안해 아아 너무너무 훌륭했다 그래도 궁극기 자체가 너무 그냥 완벽했어 그저 어이씨 헉 런벌 아니었으면 요게임 터졌을까 궁 2랩 끝났습니다 런벌 풀템 요 마법사의 그거랑 모렐로 이정도면 런벌 풀템이지 시즌2부터 런벌 풀템 나왔다 하면은 이 마간신 그리고 기괴한 가면 요거 두개 나오면은 런벌 풀템이었어요 그때부터 아 이건 기분좀 안좋은데 야 풀템 런벌을 이기네 근데 럭턴이 타이밍을 잘 쬐어 스킬 딱 빠지는거 보고 음 누련하게 누련한데 올라프플레이 너무 아름답고 처음하는 티가 그냥 딱 나죠 처음하는 티가 나 카밀도 저 처음인거 같은데 아 이거 지는거는 말도안돼 그냥 이거 지면은 은퇴해야돼 지면은 진짜 방송꺼 그냥 은퇴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면 안돼 좋아 좋아 녹턴이 살 던져주고 그걸 또 카이사가 먹은건 굉장히 고무적인 밑으로 그냥 빼 밑으로 그냥 빼 개 개 지랄하지바로 빼라 제발 사람 말좀 들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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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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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바론 가야돼 내가 봤을땐 이 뭐라도 좀 해보자 우리 바론을 먹고 그냥 정식 칸타를 한번 한다던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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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치면 어떻게 씹냐나 정신차려 뭐야 이거 블루를 먹네 완전 얼 빠지 사랑하자 아텀 일단 내가 갈게요 아텀 일단 내가 갈게요 바텀을 막 막 막 막 막고 카미알 혼자 못 막 ..... ... 재밌어! 아니 씨 그릇! 마일을 좀 카밀 어디 갔어? 카밀 어디 가? 어우 너무 쎄 이거 어어어어어 아니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나 아니지 나 아니지 내가 아니라도 일단 가야되지 욕심 나잖아 다가야 그어어어어 아 손해인것같은데 뭔가 전투력이 낮았어 신년아 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집집가야돼 집가야돼 집 가야 집 가야 집 가야 집 가야 집 가야 아니 근데 님들 과학인게 이 그 일베닉이랑 그 저기 뭐야 자기 아이디 앞에 skt 들어간다 그러면은 게임 다치해야 돼 내가 봤을 때 그 다치를 해야 돼 삐뚜리면 안되는데 막아 막아 그거 절대 뚫리면 안돼 그거는 아니 뭐 뭐하냐 우리 우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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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아 제발 궁 쓰면은 너무 아까워 이거는 궁 쓰면 안돼 아 근데 궁 쓰면 안됐어 이거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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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써야되나 안써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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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방해 그냥 기방해 뭘 뭘 자꾸 와드하나 하고 와드하나 하고 맞아 이거 어 어 잠깐만 나 진짜 아름다운거 같은데 막아 막아 아니 죽여야 돼 제놈이 특히 열길 감타합니다 아름다울거같은 태양 오 좋아 좋아 쓰레기 주고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아이씨 아이씨 이거 주면 안돼 진짜로 시발 그냥 가아악 이거 절대 주면 안돼 이거는 이거 이거 줄 바에는 아니 이거 주면 안돼 ㅋㅋㅋㅋ 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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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씨 으아 뭔가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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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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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궁쿨 돌릴 겸 한 번 써주는게 이 티모한테 뭔가 나 대주는 척 하면서 존 야를 딱 써서 아냐아냐아냐 뺍시다 아니 뭐가 그리 역겨워 이새끼야 이빨 뭐 입도 타나? 임신했어? 뭐가 그리 게임하면서 여기 겨워가지고 숨어봐 숨어봐 이제 그냥 쓸거 같은데? 써 여기 써 그냥 궁 잘 깐거 같애 나 진짜로 그리스도 타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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